대구시가 544억 원 규모의 로봇 분야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주식회사 STS 로보테크, 주식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보테크는 AI 로봇 시스템 토막 연구소와 로봇 제조 공장을 대구에 건립하는 등 본사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전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STS 로보테크 R&D 센터 내에 대구테크 센터를 설립해 위탁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예비타 당선 조사를 통과하며 글로벌 로봇 혁신 도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로봇 기업과의 투자 협약을 계기로 대구시가 로봇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